평소에 운전하다가 조심하지 않으면 물건이 잘 떨어집니다. 핸드폰과 키를 떨어지면 주워 담기가 힘듭니다. 베테랑 운전기사는 모두 차에 이런 떨어짐 방지 아이템을 하나 놓았습니다. 설치가 매우 간단하고 그냥 꽂아주면 됩니다. 여러가지 색상이 다 있어서 시트 틈새에 완벽하게 밀착할 수 있습니다. 좌우에 하나씩 넣으면 물건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. 안전벨트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시트 높이 조절에도 방해가 없습니다. 정말 너무 편합니다. 오늘 공장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1 플러스 1입니다. 빨리 와서 사재기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